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선거를 벌써 이긴 듯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선 칼럼, 조선의 오피니언 섹션을 보니까 탄핵 외친 이재명 대표, 법정에서 발뺌, 이화영 씨, 벌써 선거 이긴 듯 이런 제목에 사슬이 실렸고 그 옆에 보니까 1% 지지 종복 정당에 최대 5석을 주고 정책까지 연대하는 민주당.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재명의 민주당 휴위증 10년은 간다. 그렇게 논설실장이 김창균 칼럼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제목을 보는 순간 10년만 가겠냐, 20년 안 가겠냐, 20년만 가겠냐, 30년 안 가겠냐, 30년만 가겠냐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별도로 오늘 여러분들 다른 주제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1% 지지 종복 정당에 최대 5석을 주고 정책까지 연대하는 민주당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어쩌면 나라를 수십 년 이상 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들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 정책 연대를 하는 겁니다. 정책 연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유실한지 별개 다 만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두려워할 때 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선거를 이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한국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는 거죠. 이 조선의 사설을 쓰신 분도 이분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는 부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진단은 제대로 하지만 결론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진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진보당 출신 3명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한 데 이어서 지역구 60여 곳에서는 후보를 단일화했다. 당초 울산 북구를 진보당이 양보한 데 이어서 부산 연재 단일화에서는 진보당이 승리했다. 결과적으로 8명 최대 5명의 진보당 출신 의원이 탄생하는 길을 열어주는 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철도철미하게 종복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내 5명이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거의 확정적인 수치인 겁니다. 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부유세 도입 부채 탕담 주택거래허가제 에너지 무상공급 이런 정책을 했는데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정책이 아마 이 양반들이 장기 집권 체제를 완수하게 되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수출입을 통해서 하는 교육국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권을 해 가지고 선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나가게 되면 체제의 근간 자체가 완전히 여러분들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부분들은 어마어마한 조세 준조세 부담이 가해지겠죠. 그리고 외교적에서도 한미동국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바이바이 할 걸로 봅니다. 여기 이제 사설이 국회 다수당이 대한민국 체제 부정에 동참하겠다는 것인가 뭐 조선일보도 일조를 하는 거니까 이걸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확보해서 국민들이 정치인의 목줄을 젤 수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빼앗기는데 조선일보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민주당이 진보당의 국회의 진출을 돕는 이유는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총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든 다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있으면 어떤 종류의 정책도 다 도입할 거 아닙니까 어제 아르헨티나 여러분들 다룬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을 보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연금 생활자들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파괴가 되는 거죠. 한 달에 백불 받아가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크게 진행되고 아르헨티나의 패수와 가치가 폭락을 해가지고 연금이 백불을 얻지게 되면 백불을 얻지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살 겁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선거가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다들 여러분들 쉬쉬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것들이 다 꾀게 되면 체제의 변혁과 같은 겁니다. 조선은 그 문제까지는 언급 안 하죠. 그냥 선거 문제는 일체 터치를 하지 않는 거니까 거의 보시기 바랍니다. 탄핵을 외친 이재명 대표 법정에서 발뺌 이화영 벌써 선거 이긴 듯 진작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걸 조선일보는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국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윤 대통령께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것 똑똑한 한동훈 씨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선거를 다 이긴 거라고 생각하죠. 왜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실상을 다들 외면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탄핵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미 이긴 선거입니다. 얼마만큼 이긴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투표자들이 결정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들 이재명 당 대표의 회색이 돌고 이런 자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못된 머슨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안 되면 내쫓아야 됩니다. 이제는 권력을 해소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담대한 발언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선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뭐라고 여러분들 웅성웅성하든지 간에 우리가 선거를 만드는 거지 국민들이 선거를 만드는 게 아닌 겁니다. 박근혜 정권도 권자에서 내쫓지 않았냐 이제 너희는 해고야 연석열 정부 비판을 넘어서 아예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말한 것이다. 알방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거를 못 보는 겁니다. 그거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거짓이 모든 것을 다 삼키는 겁니다. 거짓이. 그래서 거짓이 이름 참 겁난 겁니다. 거짓이 이름 다 모든 걸 삼켜버린 겁니다. 위선이 모든 걸 다 삼킨 거죠.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등 헌정위기에 왔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데 나라를 극도의 혼란으로 빠뜨릴 비극적 상황을 제1야당 대표가 정략적 수단으로 동원한 것이다. 좌파들의 굉장히 큰 특징은 정직함과 이별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면 없는 제도 만들 수가 있고 있는 절은 부풀리는 것이고 그건 뭐 다반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보수 매체라고 불리는 조선일보가 그냥 자다가 봉창두든 이야기 훈장선생님 이야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시죠. 대장동 재판에 총선 유세를 이유로 나가지 않았다. 일주일 전에도 오전 재판에 불축했다.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빠진 것이다. 사법부라는 것은 도구니까 사법부라는 것은 권력을 쟁취하고 장기 집권을 이러면 완성하는데 도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재판 정도 안 나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재판부는 이러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소환하겠다고 했다. 너희들이 강제 소환할 수 있어 우리가 연구 집권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사건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작년 6월 검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이 북한의 돈을 대납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변호인 이피아의 자백에 놓고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우리 세상에 오는데 뭡니까 겁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 근원은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냥 모든 것이 대부분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제가 일찍부터 이런 이야기를 드리더라도 또 그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사람이든 단체든 기업이든 나라든 간에 본질과 핵심과 여러분들 근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수렁뚱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은 이번 총선 승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왜 여길까 이렇게 한 단계 더 나갈 생각을 조선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미 총선 승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왜 근거가 뭔데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다들 몸을 사리는 겁니다. 다들. 그래서 좌파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을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공연합의 151석이 목표라고 하는데 조국 혁신당까지 합치면 범야권 180석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 180석만 만들겠습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밝혔지 않습니까? 선거가 아직 20일 남았는데도 이 정도니 실제 선거에서 이기고 하는 어떤 형태를 보일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총선 승리를 떼어놓은 당상으로 왜 생각하겠냐. 그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인 거죠. 그 사람들의 자신감은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선거 결과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가 선거 결과를 만드는 일을 방해하거나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모든 12극이 출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